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민입니다 아니 이게 시작을 한건가? 와 너무 신기해요 안녕하세요 네 어우 예뻐용 이렇게 댓글이 달리는구나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오늘은 저 제이민의 Ready For Your Love 앨범 발매 기념으로 Ready For Talk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정말 너무너무 반갑고요 우리 이렇게 만나서 얘기할 그런 기회가 정말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생겨서 너무너무너무 기쁩니다 우리 오늘 댓글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이렇게 즐거운 시간 같이 보내봐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댓글들을 좀 읽어봐 드릴게요 How? How's it going? It's going fine, great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게 세계 각국에서 지금 이렇게 댓글을 보내주시고 있는데 단발머리 잘 어울려요 라고 맞아요 제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데뷔 때부터 줄곧 긴 머리를 고수해왔는데요 이렇게 뮤지컬 헤드윅을 하면서 이렇게 머리를 과감하게 잘랐어요 어때요?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은 저 제이민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제이민이 어떠한 사람인지 제이민은 어떤 음악을 하는지 또 뮤지컬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등 취미는 어떤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이렇게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요 오케이? 네 와 조성희님이 후 너무 좋았는데 컴백해서 좋아요 라고 감사합니다 나이수기 마이야마키가 나이수기 나이수기 그러면은 제가 시작을 일단은 노래로 시작을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백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노래를 들려드리는게 아 노래를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제가 Ready for your love 라는 싱글로 돌아오게 됐는데요 이 곡은 요리가 사랑을 하다보면 상처를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난 이제 더이상 사랑하지 않을 거야 뭐 그렇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마름 상처 다 극복하고 다시 사랑을 하겠다 그런 고백의 노래에요 들려 드릴게요 지금 아 제가 지금 차 안이에요 우리가 이제 생방송 엠카운트다운을 하러 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좀 어쩌면은 이렇게 소신이 불안정할 수도 있는데 달리는 차 안이라서 이렇게 기타하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나이 하나도 불진 안는 대지 외로움이 태연한 마른 땅에 피를 뿌리며 다가온 넌 누구지 내 온몸 감상 널 거부하네 I'm ready for your love 태울 수 있다면 가장 강렬하게 I don't have your love 아직 목마른 걸 천국이 되어줘 I'm ready for your love 모든 게 변해 두려워도 갈래 Now I'm ready 그 사랑을 받을게 I'm ready for your love 제가 짧게 편곡을 해봤는데 정말 이런 노래예요 Ready for your love 샤이니양님이 CD를 먹은 제이민이라고 어머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노래를 부를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치만 1 1 2 6 6 12 12 14 15